성경은 어린 양을 통한 속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약에서는 어린 양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으나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축제를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한 어린 양은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요하의 6월절이니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요하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0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를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낳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재물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한 번에 영원토록 건져내셨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의 한지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였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